1등 선물 새끼 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 오픈어 괜찮은데? 오픈어 좀 잘 쓸거같은데? 은색 왕관 은색 왕관 은색 왕관 과연 금태 액자 뭐지? 금태 액자? 진짜 금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립석이랑 오 괜찮은데 이건? 뭐예요? 금태 액자 휴가형만 걸려요 휴가형 관전적이야? 엘제이 오 마이크 형? 오 대박이다 운오 카드 운오 타타 마이크 타타 마이크 타타 마이크 진짜 중국어 있어요? 타타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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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삼쥐가 이쁘다 상품 마음에 드는 게 있나 고객님이